오늘은 서킷을 가장 싸게, 가장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킷 가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좀 알아야겠죠? 이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, 트랙데이 참가비 두 번째, 탁송비 그리고 세 번째, 재반경비입니다. 한 가지씩 봅시다. 수도권 거주자로서 서킷을 처음 가는 분을 기준으로 비용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, 트랙데이 참가비 서킷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부분 한 30만원 정도 내외에요. 둘째로 서킷까지 바이크를 옮기는데 비용이 듭니다. 수도권에서 용달차 불러서 갔다 오면 한 4, 50만원 정도 깨질 거예요. 바이크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? 물입니다. 셋째로 재반경비 비용은 대략 30만원 이걸 다 합쳐보면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. 어, 작년 올해 영암서킷을 한 6번 정도 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게 전부일까요?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아요. 바이크 파이크 둘째로